기출 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DB 구축 문제입니다. DB 구축 1번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1번에 씨앗 입고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씨앗 입고 테이블에 입고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20이 기본값으로 입력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수량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값에다가 20이라고 입력합니다. 두번째 씨앗 입고 테이블에 씨앗 명 필드는 씨앗 명을 선택하시고요. 필드의 크기를 1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필드 속성에 오셔서 현재 50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10으로 바꾸시고요.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회원 테이블이니까 현재 작업하셨던 씨앗 입고 테이블은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드 크기를 바꿨기 때문에 손실이 되었습니다. 예 버튼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예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 두번째 테이블입니다. 회원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합니다.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에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에 가셔서 중복 불가능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메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큰 따운별 문 꺼서 별, 골뱅이, 별, 골뱅이 문자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죠.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습니다. 다음 오른쪽에서 닫기 버튼 눌러서요. 변경된 내용 예 버튼 눌러서 저장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 눌러주시고요. 5번 문제의 테이블은 씨앗 테이블을 선택하셔서 씨앗 테이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씨앗 코드 필드는 씨앗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A0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대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반드시 입력이니까 기호, 영문 입력할 수 있는 L자 기호 넣으시고요. 숫자도 4개 자리수만큼 필수 기호 0을 넣으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변경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면 위쪽에 외부 데이터 클릭하시고요. 엑셀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니까 엑셀을 선택하신 다음 엑셀 파일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기출문제 폴더에 파일을 내용을 가져와서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에요.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요. B2B 납품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실 거고요. 새로운 테이블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 다음 워크시트 표시의 납품 현황 시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첫 행에 열머리끌이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기본키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신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B2B 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2B 납품 입력하시고 마침 버튼 누르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테이블 개체에 B2B 납품 엑셀 파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테이블로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세 번째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회원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표시 주문 테이블과 회원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라고 두 개의 테이블을 각각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해 주시고요.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를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선택하시고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로 드래그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체크하실 거고요. 값도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모두 업데이트 하실 거고요. 삭제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 누릅니다. 다음 주문 테이블의 시아 코드는 주문 테이블의 시아 코드는 시아 테이블의 시아 코드 그럼 시아 테이블의 시아 코드를 선택하셔서 주문 테이블의 시아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실 거고 변경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거고요. 삭제할 수 없다. 그럼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관계 설정까지 해서 지비 구축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예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고요. 시아 입고 현황 폼을 그럼 시아 입고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성 시트를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모두에 가셔서 첫 번째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은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하는 단일 폼이 아니라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기본 보기에 가셔서 연속 폼으로 선택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본문 영역에서 txt 시앗명을 선택하시고요. 본문에서 txt 시앗명을 선택합니다. txt 시앗명 제가 지금 시아 입고 현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시 본문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걸 선택하니까 txt 시앗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록에서 찾으려니까 안 보였는데 그냥 본문에 txt 시앗명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고 컨트롤 언바운드에다가는 시앗명을 선택하시고 txt 시앗명은 시앗명 필드에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판매 단가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언바운드에 오셔서 판매 단가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본문 영역에서 탭의 순서 바꾸라고 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의 탭 순서 가셔서 본문 영역에서 첫 번째 판매 단가를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번째 입고 단가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입고 수량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시앗명을 선택하시고 네 번째 시앗코드 그 다음 입고 일자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탭의 순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탭키를 눌렀을 때 하나하나 필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는 거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화면에 보여주는 형식에 가셔서요. 문제에 봤더니 구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선을 표시하지 않겠다. 아니요 하시고요.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겠다. 아니요로 바꿔 주십니다. 다음 바닥글에 있는 TXT 총 입고 수량을 선택하신 다음에 입고 수량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데이터에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요.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누구에 대한 수량이냐면 입고 수량에 대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의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씨앗 입고 현황 폼의 조건부 서식을 본문 영역에 만들라고 했습니다. 본문 영역에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눈꿈자 부분에서 클릭하셔서 모두 선택하신 다음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형식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식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식은 입고 수량이 5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게 그 다음 밑줄 넣습니다. 굵게 밑줄 하신 다음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씨앗 입고 현황 폼의 폼 바닥을 영역에 명령 단추 단추 컨트롤을 하나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탭에 가셔서 컨트롤에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추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명령 단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있네요. 명령 단축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만드실 거는 폼 닫기인데요. 지금 보니까 매크로를 이용해서 만드실 거라서요. 그냥 레코드 선택기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취소 눌렀어요. 취소 눌렀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명령 단추를 연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명령 원래 이럴 때는 컨트롤 마법사 사용을 체크를 해제해 놓고 명령 단추를 만드신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두 탭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름부터 수정하겠습니다. cmd 닫기라고 입력하시고 캡션에다가는 닫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매크로를 하나 만들까요? 만들기 탭에 가셔서 매크로에 가셔서 우리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클로즈 클로즈 윈도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즈 윈도우 선택하시고요. 개체는 폼을 닫으실 거니까 폼을 선택하시고 개체 이름에 오셔서 우리는 씨앗 입고 현황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현재 작성한 매크로 문제에서 닫기 매크로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 버튼 눌러서 이름을 닫기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 닫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우리 폼을 한번 봐 보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창이 닫히는가 변경한 내용 저장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씨앗 입고 현황 폼 누르셔서요. 조건부 서식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연석 폼이고요. 아래쪽에 총 입고 수량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창이 닫히는지 그래서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고서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씨앗 코드 머리끌 영역 씨앗 코드의 머리끌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머리끌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반복 실행 구형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걸 예로 바꿔주시고 씨앗 코드가 변경되면 맥 구역 전에 페이지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페이지 바꾸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구역 전에서 페이지 바꾸를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 동일한 씨앗 코드 내에서는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아래쪽에 화면에 그룹 정렬 및 요약에 가시면 씨앗 코드가 기본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정렬을 추가하시는데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에서 정렬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본문 영역에서 씨앗 코드 본문에서 씨앗 코드 선택하시면 필드의 값이 이전 내 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영역에서 씨앗 코드 중복된 내용은 숨기겠습니다. 라고 중복 내용 숨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탭에 가셔서 씨앗 내용 선택하시고요. 중복 내용 숨기기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숨기겠으니까 예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전 내 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안토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영역의 배경색을 본문 영역에 선택하시고 배경색에 오셔서요. 대체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 행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씨앗 코드 바닥글 영역에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주문 횟수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는 씨앗 코드별 전체 레코드 수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요. 전체 레코드 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입력하시고 별표로 닫고 연결해서 횟자를 붙여서 몇 횟이라고 횟자를 붙여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아래쪽에 4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본문 영역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씨앗 정보 찾기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룬 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TXT 찾기 컨트롤에다가 값을 입력하고요. 씨앗 명을 입력한 후에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찾기를 선택하시고 CMD 찾기 클릭했을 때 원 클릭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신 다음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필터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현재 폼에서요. 미 필터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 다음에는 등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큰 따옴표 못 꺼서 씨앗 명이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전체 같냐면 일부와 같습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라이크 별표 누구랑 TXT 찾기에서 입력한 내용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를 다 되실 건데 앰퍼 작은 문자이기 때문에요. 우리 찾기에서 입력한 씨앗 명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이제는 엠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요. 연결기호를 컨트롤 값 입력받는 값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터 속성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필터 원의 값 속성은 추룩 값으로 바꿉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이어서 씨앗 정보 찾기 폼의 CMD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시면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로 표시한 후에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보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매크로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만들기 탭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실 거고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는 거니까 메시지 박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메시지 박스 표시할 내용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날짜,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NOW라고 입력하시고요. NOW 가로 열고 닫고 연결해서요. 우리는 오늘 날짜하고 시간 다음에 보고서를 인쇄 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큰 다음별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시스템이 현재 날짜, 시간을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후에 또 이어서 우리는 보고서를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서를 여는 거니까요. 오픈 리포트가 되겠죠. 보고서 이름은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어떻게 볼 거냐면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보겠습니다. 라고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른쪽 X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하신 매크로의 이름을 보고서 출력이라고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 CMD 보고서에 오셔서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보고서 출력에 매크로를 연결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선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폰보기에 가신 다음에 보고서 누르시면 오늘 날짜와 보고서 한 칸 띄워야겠네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수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에 가실 거고요. 우리 매크로를 좀 수정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한 칸에 스페이스가 좀 띄워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와 시간 다음에 한 칸 정도 스페이스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X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X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 쿼리 디자인에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씨앗 입고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추가 닫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첫 번째 입고일자 두 번째 시앗명 세 번째 입고 수량 입고 단가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순으로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입고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그림에 보니까 매개 변수 값을 입력받습니다. 씨앗명에 대해서 입력받는데 일부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라서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셔서요. 별표 그 다음 M% 매개 변수 값 입력해 주실 거고요. 뒤에도 어떤 내용이 와도 일부 입력한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라고 입력하시고요. 필드 형식은 단가에서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판매 단가도 마찬가지로 형식을 통화로 바꿉니다. 우선 여기까지 작업한 거를 한번 보시면 구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내림차순 되어 있는가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부가세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는데 문제의 첫 번째 판매단가 옆에 부가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부가세는 IIF 함수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IIF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필드명은 입구 단가가 작거나 같다 3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판매단가 곱하기 0.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판매단가 곱하기 0.2라고 입력하십니다. 네 그 다음 다시 한번 우리 보기 가보시고요. 국이라고 입력하고 확인하면 부가세가 맞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형식도요. 통화 형식으로 바꾸시고요. 소수 자리수를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해 보시면 문제 제시된 형식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커리 작성이 다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 예 버튼 누르시고 씨앗 입고 조회라고 커리 이름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처리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 커리 디자인 가십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씨앗 입고 씨앗 그 다음 주문 테이블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씨앗 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입고일자가 있습니다. 최근 입고일자는 입고일자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입고일자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총 입고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고 수량에서 합계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의 수량 필드 주문 테이블의 수량 필드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계나 최대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커리 도구의 디자인의 요약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입고일자의 최대값 그 다음 두 번째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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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의 합계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 수량 필드의 합계로 바꾸십니다. 그 다음 필드 명을 좀 수정하셔야 되겠죠. 입고일자 앞에 책은 입고일자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입고 수량은 총 입고 양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총 주문량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결과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맞으시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한 커리 예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재고 현황이라고 커리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주문 현황 폼에서 주문 현황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TXT 수량 컨트롤에 대해서 그러면 속성 시트에서요. TXT 수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TXT 수량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 화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 포커스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TXT 수량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10 이상 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IF SIF 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 만약에요 TXT 수량 값이 10 이상 입니까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된 메세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맥세지 박스에 인기 품종 이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 기본값이고요. 위쪽에 표시되는 내용은 인기도 분석 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SIF 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SIF 10 이상 이 아니면 다시 10 미만 전제 조건에서 6 이상 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TXT 수량 크거나 같다 6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메세지 박스를 이용해서 보통 품종 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그 외에는 S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메세지 박스 입력했던 곳에다가 인기 품종 대신에 비인기 품종 이라고 수정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현재 주문현황 폼에 가셔서 수량이 큰 숫자를 클릭하면 10보다 큰 값을 클릭하면 인기 품종 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보다 크다면 7정도 클릭하니까 보통 품종 그 다음에 그 외 경우는 비인기 품종 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 정보 폼을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작성하신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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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